자 그 다음 이제 제 4선입니다. 81번입니다. 자 4선이 뭡니까? 다시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정한 제 4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기쁨 슬픔도 소멸하고 이거는 이미 이전에 다 됐죠. 초선 2선 3선에서 다 됐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해놨습니까? 그래서 청정돈에 뭡니까? 이때까지 없어진 것을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제 4선에 다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청정돈에서 부담소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죠? 괴로움은 초선에 들기 전에 괴로움이 남았는데 어떻게 초선에 듭니까?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요. 앞에 초선 2선 3선 그리고 초선 2선 3선 4선을 통해서 극복되는 거 버려지는 거를 여기 딱 이렇게 모아놨다는 겁니다. 거기 모아놓은 건 뭡니까? 행복, 괴로움, 기쁨, 슬픔 됐죠? 그렇죠? 여기 다 모아놓은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 뭡니까? 이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이게 제 4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온 있잖아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불고불락수가 제 4선에서 확립됩니다. 그런데 우리 범부는 실제로 있잖아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형에도 보면 있잖아요. 왜냐하면 목수 반짝깡가라는 제가 신도하고 뭡니까? 우다이라는 아라한이 논쟁을 합니다. 반짝깡가라는 목수는 아주 제가 잔데 뛰어난 분입니다. 반짝깡가라는 다섯 연장을 굴리는 사람. 연장하니까 뭐 또 오르죠? 조폭 집단들이 뭐를 씁니까? 연장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요새는 전기로 합니다마는 옛날에 뭡니까? 목수되려면 뭘 잘해야 돼요? 대패. 맞죠? 그렇죠? 다섯 가지 연장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패. 또 뭐겠어요? 껄, 짜귀 그런 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반짝깡갑니다. 다섯 연장에 능통한 사람. 그 말입니다. 그렇게 뭡니까? 아주 뛰어난 부처님자인데 경험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뭐라는 건 뭐냐? 우다이 스님, 부처님께서는 느낌을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은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밖에 없습니다. 이라는 게 뭡니까? 우다이 선자가. 그런 말 하지 말게. 부처님은 느낌을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다고.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라는 게 뭡니까? 반짝깡간 건 왜냐하면 부처님은 직접 들었잖아요. 우리는 경험을 보니까 긴가민가하겠지만 자기는 직접 들었거든. 아닙니다. 부처님은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우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네. 또 세 가지라고 우깁니다. 왜냐하면 직접 들은 게 있으니까 끝까지 우깁니다. 빡빡 우깁니다. 그러면 뭡니까? 확 이러면 될 텐데 그렇죠? 벌써 부처님 재산을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판이 안 됩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부처님한테 가서 여쭈어보자.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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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어요. 어떤 때는 두 가지라고 말했고 나는 부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때는 두 가지라고 그랬고 어떤 때는 세 가지라고 그랬고 어떤 때는 여섯 가지라고 그랬고 어떤 때는 열 여덟 가지라고 그랬고 어떤 때는 서른 여섯 가지라고 그랬고 어떤 때는 백팔 년 가지라고 그랬다. 그걸 하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뭡니까?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들은 제가 부처님들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느끼기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부처님은 반짝깡가라는 뛰어난 분한테도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 보면 불고불락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제4선의 경기로 나타납니다. 됐죠? 제4선의 특징이 여기 바로 나오죠. 그렇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면 딱 나오죠. 그렇죠? 제4선에서 확립되는 것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는 좀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4선의 특징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저는 안 들어가 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잖아요. 말 그대로죠? 그렇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게 우리는 뭔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부처님께서 또 비유로도 있잖아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마치 뭐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뭡니까? 물기가 있는 땅에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물기가 있는 이만큼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사슴이라는 놈이 들어가서 뭡니까? 사슴을 쫓아옵니다. 누가 잡아서 왜 사슴을 잡으려고 그러죠? 쫓아옵니다. 그러면 사슴이 막 하다가 탁 나간 데가 있죠. 그러면 글로 가면 거기 있겠죠. 그렇죠? 발 자체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아주 단단한 바위가 큰 게 있었다 합시다. 사슴이 뛰어오다가 저는요. 그 발을 내가 어디를 가버렸어요? 자체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고불락수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범부가 알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온하에 덤덤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특징을 괴롭지도 즐겁지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깊고 깊은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체험이 있어야 이걸 토대로 해서 뭡니까? 신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죠? 아무나 조그만 신통이 나타나면 아이고야. 말도 안 되겠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렇죠? 어려운 이야기인데 경에 의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렇죠? 부처님이 어떤 게 열반입니까? 이랬을 때 그렇죠? 부처님이나 부처님이 상수 제자인 사례부타 존재하는 딱 이렇게밖에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 외에는 열반이 뭐라고 설명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열반이 뭐냐 하면 탐욕이 멸진된 상태, 성냄이 멸진된 상태, 어리석음이 멸진된 상태, 그러니까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다고 저는 더 이상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주석서나 이런 걸 보면 열반을 채득한 사람은 그 열반에 들어있는 상태도 초선의 경지에서도 열반이 들어있을 수 있고요. 제2선의 경지에서도 들어있을 수 있고 제3선, 제4선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제4선의 경지에서 열반에 들은 사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거겠죠. 그런데 언어적 사유까지 남아있는 초선의 경지에서도 열반에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에 들은 상태는 그 상태를 우리는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또 나눕니다. 그런데 그 열반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떻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주석서에서도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됐죠? 그렇죠? 그렇게 제4선의 특징은 뭡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그러니까 불고불락수가 확립이 된다. 그다음에 왜 괴롭고 앞에 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면 이건 왜 그렇습니까? 초선, 2선, 3선, 4선에서 극복되는 우리 경지들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다 모아서 설명한다. 한 곳에 다 모아놔고 알기가 훨씬 술치죠. 그렇죠? 그래서 제4선에서 모아놨을 뿐이다. 그럼 제4선의 특징은 뭡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것이 크기고. 그다음에 뭡니까?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평온은 초선, 2선, 3선, 4선 다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제4선에서 평온이 가장 뭡니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또 마음챙김도 초선, 2선, 3선, 4선 다 있죠? 그런데 뭡니까? 제4선의 경지에서 비로소 뭡니까? 마음챙김이 청정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평온의 도움으로. 평온의 힘 때문에. 평온의 도움으로 마음챙김이 청정해진 상태가 제4선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에 평온이 다 있고요. 초선, 2선, 3선, 4선에 또 뭐도 다 있습니까? 마음챙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제4선에서 뭡니까? 불고불락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확립되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 평온, 그건 뭡니까? 평온, 즉 뭡니까? 우리 중립의 마음 부서가 있잖아요. 여기서 뭡니까? 극능하게 드러나고 이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음챙김이 완전하게 청정하게 되는 경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와, 나 청정노론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 나 그걸 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죠? 일어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장이 있잖아요. 4장 뒷부분에 잘 설명이 되겠고요. 청정노론에서 3매 수행은 4장이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닮은 표상, 익힘 표상에서 닮은 표상으로 성화되고 건접 3매, 본 3매에 드는 거, 초선, 2선, 3선, 4선의 경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노론 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뭡니까? 뒤가니까 제1권은 육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팔신통을 이야기합니다. 육신통 앞에다가 두 가지를 드러넣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위빠사나의 지혜되어 있죠? 246쪽입니다. 위빠사나의 지혜되어 있어요. 이걸 주소서 문에서는 여기서 부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이 부분을 모든 상자부불구에서는 위빠사나가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깨달음을 실현하는 과정을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 행도지견 청정연에서 도닦검의 지화견에 의한 청정연에서 10가지 위빠사나의 지혜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청정노론 22장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은 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초선, 2선, 3선, 4선을 잘 닦으면 위빠사나의 지혜가 고도로 성화가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85번에 보면 248쪽입니다.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육신통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청정노론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우리 손오공 주택기입니까? 분신술이죠. 딱 이러고 확 하면 그렇죠? 원숭이 천마리가 싹 그러죠? 일종의 분신술입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몸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 여기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게 가능하대요. 뭐를 통해서? 나 이거 하고 싶다. 뭐를 해야 됩니까? 제 사선을 닦아야 됩니다. 이게 안 돼서 안 됩니다. 사선은 아무나 그렇게 씻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넣고 있고 그 다음에 육신통으로 해서 신통변화의 지혜부터 해서 250쪽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한자로 보겠습니다. 신족통 해놨죠? 그 다음에 251쪽에 보면 천이통이고요.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타심통이 있고요. 이게 세 번째 신통이고요. 그 다음에 전생을 기억하는 중에 이걸 숙명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천안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누진통이 있습니다. 이게 여섯 가지 신통이고 육신통이고요. 앞에 두 가지 있지 않으죠? 여기 빠사나이치에 그 다음 분신술까지 넣으면 전부 여덟 가지 신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디가니까야 제1권은 여덟 가지 신통을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왕 시작한 거 한 5분 더 하고 이거 끝내고 좀 씻다가 3장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렇죠? 다시 앞으로 가서 242쪽 한번 펴보십시오. 242쪽 보면 242쪽 잘 믿어보십시오. 대왕이요. 이것 역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이다. 이랬죠. 그럼 이때까지 앞에 있지 않으죠? 이 앞에는 우리 앞에 다섯 가지 장애 극복하는 거 있지 않으죠? 이런 데서는 이것이 출가생활의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출가생활의 결실이라고 우리의 두 번째 주제가 뭡니까? 사문과지요. 우리가 출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출가한 그 과보가 어떻게 되느냐? 왕이 그렇게 부처님께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세속적인 걸 했죠? 출가하면 왕의 하인도 출가하면 왕이 스님 이래야 됩니다. 맞죠? 맞죠? 그게 뭡니까? 말했을 때는 왕이 제일 중요해 세금 받는 거죠? 세금을 꼭 하고 요새도 그렇잖아요. 스님들 보고도 세금 내라고 저는 다행히 세금 줄 돈이 없어요. 가져가라 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출가했뿐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럼 큰 출가의 공덕이죠? 세속적인 공덕이고요. 그 다음은 뭡니까? 출가하면 이런 진짜 공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초선에 드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출가 생활의 결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똑같이 해서 뭡니까? 제2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제2선의 마지막 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244쪽 제3선 위에 보면 그죠? 대왕이여 이건 역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됐죠? 2선도 그렇고 같이 해서 3선도 그렇고요. 또 4선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윗바사나의 지혜 갖고 있잖아요. 그죠? 248쪽입니다. 85번 위에 그죠?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 있죠? 그 위에 보면 뭡니까? 대왕이여 이것 역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8가지 신통을 얻는 것도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앞에 초선 2선 3선 4선을 얻는 것도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줄이면 4선 8동을 체득하는 것 이것이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우리 모든 불자한테 넘는 게 뭡니까? 불교 수행해서 마느냐 불교 수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뭡니까? 4선 8동을 체득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됐죠? 그죠? 요새는 선인들한테만 그렇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불교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교 수행의 결실이 뭐냐 뛰어난 과부가 뭐냐 불교 수행을 하면 4선 8동을 체득한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D가니까요 제1권에서 부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됐죠? 특히 우리 3원과경에서는 출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4선 8동을 체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게 결론입니다 요렇게 쫙 말씀을 드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262쪽입니다 262쪽 99번입니다 그죠? 99번 그 위에서 그죠? 우리 이제 누신통을 넣는 것도 출가생활의 결실을 하니까 아자트사투 왕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가다의 왕 아자트사투 위대의 부타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종의 시여 경이롭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될 때 있잖아요 제가 신도든 출가자가 되든 다 요렇게 나타납니다 세종의 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거듭내 보이시듯 방향 잃은 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세종께서는 여러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종께 귀하옵소서 법과 비구 성가에 또한 귀하옵니다 세종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목숨이 있는 날까지 귀한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됐죠 여기서 출가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를 부처님께 귀한 비구로서 받아주소서 비군으로 받아주소서 그렇게 합니다 왕이니까 청신사겠죠 귀한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이래하고 뭡니까 아사사투 왕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어요 아버지를 시해하고 오역중재를 범했어요 그죠 아버지를 시해하고 왕이 됐으니까 제가 왕인은 제가 찾았지만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지화과 있잖아요 의사 통해 가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 환희로 왔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 귀하합니다 하고 참여를 합니다 그죠 세종이시여 저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세종이시여 제가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법다우셨고 법왕이셨던 아버지를 권력 때문에 시해하였습니다 세종이시여 세종께서는 제가 미래에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제 자신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제 잘못에 대해 참여를 섭수하여 주소서 이건 진심이잖아요 그죠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대왕이여 확실히 그대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그대는 정의로운 분이요 법다우왕이었던 아버지를 권력 때문에 시해하였습니다 대왕이여 그러나 그대는 잘못을 범한 것을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한 다음 법답게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들 받아들입니다 대왕이여 잘못을 범한 것을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한 다음 법답게 참여하고 미래의 그러한 잘못을 단속하는 자는 불세전의 교법에서 향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나쁜 짓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존경합니다 나는 나쁜 짓 안 했어요 딱 적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제가 그냥 큰소리로 했잖아요 나쁜 짓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인거 잘못했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누구랑 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랍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법답게 참여하고 그 다음에 참여해가고 또 지으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미래의 그러한 잘못을 단속하는 자는 불세전의 교법에서 즉 우리 부처님의 가르치면서 향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마음속에 꽁 가지고 있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걸 드러내서 참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그거는 향상할 수 있는 초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가다의 왕 아자트사투 위대의 부타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종의 시여 이제 저희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대왕이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자 마가다의 왕 아자트사투 위대의 부타는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린 뒤 자리에서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론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았다면 성문답 아닙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존경하는 서성한테 뭡니까 가장 큰 예를 표하는 게 뭡니까 오른쪽으로 있잖아요 세 번을 돌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그게 가장 서성을 존경하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러갔습니다 부처님 이 말씀이 참 뼈아픈 말씀입니다 264쪽입니다 맨듬 말입니다 세종께서는 마가다의 왕 아자트사투 위대의 부타가 떠난 지 오레지 않아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왕은 자신을 해챘구나 비구들이여 왕은 자신의 파멸을 초래했구나 그렇죠 아버지로 시한다는 건 부처님 얼마나 연민의 마음이 좀 크게 일어나셨겠습니까 그런 게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뭘 하십니까 비구들이여 만일 왕이 정의로운 분이요 법단 왕이었던 아버지를 시해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이 자리에서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을 것 즉 예루자가 되었을 것 성자가 되었을 것 죄가자들로서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비구들은 마음의 협조가 그래서 세종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은 오늘은 산매 있잖아요 산매를 한번 딱 정리해봤습니다 산매는 근접산매 본산매 찰라산매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근접산매와 본산매를 우리는 순수한 산매수행 이라고 하고 찰라산매는 뭡니까 위빠사나 수행을 할 때 드러나는 산매입니다 그죠 근접산매의 특징은 뭡니까 첫째 닮은 표상이 현장한다 두 번째로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된다 그럼 본산매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가 심사 희락 정의라는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가 확립된다 그러면 초선이다 그럼 여기서 뭡니까 이렇게 생각 잘 거친 거니까 이걸 깔아앉히면 제2선이 되고 희열까지 깔아앉히면 제3선이 되고 행복까지 즐거움까지 깔아앉히면 제 뭡니까 즐거움이 깔아앉고 뭡니까 불고 불락수가 결합지도 즐겁지도 하는 느낌 평온이 드러나면 그걸 제4선이라 합니다 이 제4선을 토대로 해서 팔통이 생깁니다 되죠 그래서 제4선을 뭐라 했습니까 바닷가 자나 즉 뭡니까 신통의 기초가 되는 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문과 경영에 관계되는 것은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암바트 경영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isin' 여행